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습적인 기자간담회 무려 500분이 넘는 조국쇼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의혹에 대한 해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나는 모른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무려 50분 넘게 모른다를 반복했습니다. 애초에 조국 후보자가 국회 인준도 받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판을 깔아준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제 있었던 기습 조국 청문회의 주요 쟁점들 상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김지혜 돌직구쇼.